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은 남북자 가족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납치되어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조속한 소환을 포함한 이 문제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부가 한 발언입니다. 차관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개설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행한 발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10월 20일자 미국의 소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사를 접하는 순간 미국 국무부 차관부가 이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였을까를 먼저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국가의 책무와 의무 가운데서도 어떤은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서해상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양수산부의 한 공무원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력한 가설입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자의 자진 월북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두 명이나 두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둔 멀쩡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월북하였을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아마도 유력한 가설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것은 주장은 가설입니다. 아마도 야간에 실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여 시간 가까이 추운 바다에서 표류하였을 것이고 장시간의 표류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은 살아있는 자식들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진 월북론은 9월 24일부터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판이 증가하자 수면 밑으로 조용히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10월 들어서는 피해자의 월북과 관련된 기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월북은 물론이고 이 사건 자체가 검색되지 않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근래는 불리하거나 불편한 기사를 자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런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검색 자체의 양이 현저하게 10월 들어서는 줄어서 새로운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던 9월 달의 기사량에 비해서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의 전모를 밝혀주기는커녕 이 문제를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가는 일에 반발해서 국제사회에 직접 구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10월 18일 날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은 국제사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개입과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인큰 조사 기록단체인 전한과정의 워킹그룹 TJWG와 엄태섭 변호사 류재화 변호사 등은 이날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레진 씨의 동의를 받아서 국제사회에 대한 구명 요구를 구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유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 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6개 기간에 북한에 대한 혐의사안과 국제사회 개입과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는 적어도 유족들과 그 대리인들이 관련 북한군 통신 감청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고 북한의 자체 조사나 남북한 공동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10월 20일 유가족을 대표해서 피살 공무원인 친형 리레진 씨와 심청 인터뷰를 행한 동아일보의 이진구 논설의원은 인터뷰 결과를 요약해서 인터뷰의 첫머리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유가족이 정부의 진상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둘째 하지만 나세할 우리 정부는 미온적이고 답답한 유가족은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호소하고 직접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에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셋째 피살 한 달이 다 되도록 우리 정부 어떤 것도 유가족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고 한다. 넷째 그 사이 토마스 오해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가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이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보고서를 10월 23일 유엔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섯째 피살 공무원의 형 이레진 씨는 내 나라가 아니라 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이렇게 한탄한다. 내 나라가 아니라 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이런 내용을 접하는 일반 시민들도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참담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난하던 시절 그러니까 초근 목피하던 시절도 아닙니다. 국가라는 것이 자국민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가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 이 문제를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은 자익과 우익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반듯하게 처리하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의 책무란 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현 집권 세력의 외침은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의 힘이라는 그런 저서 속에서 또 그 제목대로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이런 외침은 모두 어디도 달아나 버렸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해양수산부에 피살된 사살된 한 공무원 가장의 처리 문제는 정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국민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한 가정의 가장의 입장이나 그 가족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구명호소를 하지 않더라도 자국민의 이런 비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풀어주는 방법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과 진실 위에 모든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굳센 의지를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 쪽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무시되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소홀히 다루지기 때문에 억울한 그런 국민들이 국제사회에 구명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한시라도 바쁘게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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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